그의 전적 31승 29KO, 마치 산탄총처럼 들어가는 그의 원투에 수많은 선수들이 쓰러집니다. 그가 일방적으로 KO시켜버린 선수 중엔 더 비스트 존 무가비, 제이벨, 줄렌 잭슨 등 추후 팬들에게 레전드라 기억될 만한 실력을 가진 상대들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가 어느 정도의 실력과 클래스를 가진 복서임이 짐작이 되죠. 하지만 너무 빨리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게 독이었을까요? 95년 2월 안타까운 사고로 그는 복싱계에서 영원히 은퇴합니다. 70, 80년대 복싱 흥행을 이끌었던 미들급 4명의 황제들의 철권 통치가 끝나고 잠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으나 다시 한번 무주공산이 된 미들급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수많은 복서들이 혈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유달리도 실력을 뽐내던 두 미들급 복서가 있었죠. 로이준 주니어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제랄드 맥클레단 오늘은 로이준 주니어의 영원한 라이벌이었던 제랄드 맥클레란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맥클레란은 로이준 주니어에게 미국 국가대표 산발전에서 지고 서울올림픽 출전에 실패합니다. 참고로 로이준스는 서울올림픽에서 은메달을 취득하죠. 대신 맥클레란 그해 8월 바로프로에 데뷔합니다. 맥클레란 무서운 실력을 보여주며 연승행진을 이역합니다. 그의 복싱 스타일은 굉장히 심플했지만 강력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직선 공격이 맥클레란의 주무기였죠. 잽에 이어 뒤따라오는 스트레이트를 맞고 버티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때부터 맥클레란의 라이벌이었던 로이준스 주니어도 89년 데뷔합니다. 로이는 맥클레란과 다르게 화려함 그 자체 온몸으로 천재성을 뿜어내는 복서였습니다. 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입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미들급 두 양대 구도가 형성됩니다. 91년 11월 맥클레란은 더 비스트 존 무가비와 그의 첫 메이저 타이틀 경기를 합니다. 당시 존 무가비는 38승 3패, 38KO, 무려 100%KO를 가진 짐승같은 실력을 가진 챔피언. 그리고 2년 전 그는 이미 WBC 슈퍼헬터급 챔피언에 올랐던 경험과 연륜이 있던 복서였고요. 그에 비해 맥클레란은 아직 큰 경기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선수였습니다. 팬들과 전문가들은 아무리 맥클레란이 상승세이긴 하지만 힘들 것이라 예상했죠. 하지만 1라운드 맥클레란의 원투에는 잽을 맞고 휘청에는 무가비. 다시 원투! 무가비 다운당합니다. 아, 일어날 수 있나요? 네, 간신히 일어납니다. 아직 정신이 없어 보입니다, 무가비! 아, 맥클레란 원투! 무가비 다운! 맥클레란 단 1라운드만의 비스트 사냥에 성공합니다. 맥클레란 더블 뷰어 미들급 챔피언에 등극하며 화려하게 데뷔합니다. 맥클레란 특유의 온몸을 창처럼 던지는 스트레이트, 정말 일품입니다. 하지만 1년 뒤, 1992년 그의 라이벌 로이존스 주니어는 맥클레란이 보란 듯 퍼시 해리스를 케오시키며 WBC 슈퍼미드급 벨트를 획득하죠. 당시 맥클레란이 획득한 더블 뷰어 벨트는 90년대 초만 해도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는 마이너에 속하는 벨트였습니다. 맥클레란 다시 한번 로이존스에 대한 열등감에 불이 붙습니다. 그렇게 또 맥클레란은 로이존스가 보란 듯 93년 5월 WBC 미드급 챔피언 줄리안 잭슨에게 도전합니다. 줄리안 잭슨 당시 WBC 벨트를 무려 5차 방어에 성공중인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리고 46승 1패 43KO, 무려 93%KO를 가진 무시무시한 강타자였죠. 맥클레란에겐 절대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1라운드 맥클레란의 원투 휘청이는 줄리안 잭슨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요. 줄리안 잭슨 이렇게 경기 끝나는 건가요? 다시 원투! 줄리안 잭슨 간신히 버텨냅니다. 자 어느덧 5라운드 줄리안 잭슨 로우 블루입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제랄드 맥클레란 시간 충분히 주고요. 다시 경기 진행됩니다. 맥클레란 맥클레란의 스트레이트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훅 다운당하는 줄리안 잭슨 와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래도 다시 일어납니다. 와 줄리안 잭슨 표정을 보니 아직 회복이 덜 된 듯합니다. 그대로 들어가는 맥클레란 원투! 다시 다운당합니다. 카운터는 주심! 아 이거 힘들겠는데요? 네 경기 중단시킵니다. 맥클레란 WBC 미들급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맥클레란의 원투는 대포 같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주리 로이 존스는 맥클레란이 보란 듯 당대 또 다른 레전드 복서 버나드 오피킨스를 원사이드하게 판정으로 이겨버리며 IBF 미들급 타이틀 벨트를 얻습니다. 점점 불이 붙는 두 선수! 자 맥클레란은 연속으로 3번의 방어전을 성공합니다. 그 중 3차 방어는 줄리안 잭슨과의 2차전이었죠. 줄리안 잭슨과의 2차전은 1차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1라운드에 그를 쓰러뜨립니다. 하지만 로이 존스 이런 맥클레란의 행보를 비웃기라도 하듯 무려 한 체급을 더 올려 슈퍼미드급 챔피언 제임스 토니를 상대합니다. 사실 제임스 토니도 당시 천재적인 실력을 가진 복서였는데 네 이 장면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로이 존스의 쇼 보팅을 따라 하다가 다운 당하는 제임스 토니 정말 굴욕적이죠. 제임스 토니도 미들급에서 알아주는 천재 복서인데 이런 천재를 상대로 원사이드하게 경기를 운영한 로이 존스 천재 중에 천재죠. 제임스 토니가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로이 존스니요? 네 제임스 토니를 이기며 슈퍼미드급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이런 로이 존스를 보는 맥클레란 더욱 열이 받죠. 이에 질세라 맥클레란 또한 슈퍼미드급으로 월장을 결정합니다. 당시 WBC 슈퍼미드급 챔피언은 영국인 나이절벤 그는 슈퍼미드급에서만 무려 5차 방어를 성공하고 있던 챔피언이었습니다. 맥클레란 적진 영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신습니다. 하지만 이 비행기가 그의 마지막 비행이 될 줄 몰랐을 겁니다. 95년 2월 영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두 미드급 챔피언이 마주합니다. 나이절벤도 훌륭한 선수이긴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맥클레란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라운드 맥클레란 터프한 압박이 시작됩니다. 딱 강력한 원투가 적중합니다. 링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는 나이절벤 너무 허무하게 경기 끝나는 건가요? 하지만 이때 논란이 조금 있었죠. 주심의 카운트가 너무 길었습니다. 네 이건 대놓고 봐주는 것 같은데요. 나이절벤 일어납니다. 그는 다시 살아나고요. 오히려 반격을 시작합니다. 위협적인 주먹을 많이 적중시킵니다. 하지만 맥클레란도 맞고 있을 선수가 아니죠. 원투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이절벤 맥클레란의 후두부를 가격합니다. 이건 반칙이죠. 그리고 경고를 줘야 하는데 경고 없이 넘어가는 주심 하지만 8라운드 맥클레란의 스트레이트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은 맥클레란 네 두 번째 다운입니다. 이렇게 승기가 기운하여 하지만 일어나고요. 나이절벤 여기서 펀치를 맞추고요. 네 머리로 들이받습니다. 고의로 한건지 실수인지는 애매합니다. 맥클레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다시 일어났지만 맥클레란 여기서 또 스트레이트를 맞습니다. 이러면 충격이 배가 되죠. 다시 주저앉은 맥클레란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아 여기서 후두부 가격이 들어가고요. 어퍼컷 쓰러지는 맥클레란 상태 안 좋아 보입니다. 네 주심 경기 끝납니다. 맥클레란 코너에 들어가서 고통을 호소하다 코너에서 바로 쓰러집니다. 의료진이 들어오고 그는 바로 병원에 실려갑니다. 맥클레란은 긴급 수술을 받지만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후 사지가 마비됩니다. 네 지금은 가족의 부축이 없으면 못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나이젤 벤은 은퇴해서 현재는 자선사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나이젤 벤과의 경기 후 6년이 지나고 당시 사진기사였던 테디와 맥클레란의 인터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If someone came a long way to visit you His name is Te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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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ck man Right Right here Right here Right here How are you bro? What's up man? How are you? How's up? It's just a world of darkness I have a lot of photographs of you I have a lot of photos of you. Gerald, I have lots of pictures of you. You are a friend of the G-Man. And I mean this from the very bottom of my heart. My home is your home, man. Thank you, Gerald. Thank you. They don't want to know about Gerald McCullough. Roy Jones is the only fighter that came forward and donated a percentage of his purse, knew Gerald from the amateurs, lost to Gerald from the amateurs. And when I see Roy, he always asks, how is Gerald? I tell him about the same. I say, I'd like you to visit. Roy Jones won't visit until he retires. He knows if he saw Gerald in the condition that he's in, Roy wouldn't fight again. It could happen to Roy in any fight. Roy knows that. No matter how much heart that Roy has, he knows reality too. Push! Boxing is a cold, cruel, killer sport with short-term memory where people don't want to remember fallen champs or fallen warriors. And it'll go on. But I hope people remember Gerald. I'll remember Gerald. OK雄 APPLAUSE You're ready with the